지난주에는 장마비가 많이 내려서 진행을 못했고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아요. 간만에 산하코랑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입니다. 박진아입니다. 기호입니다. 허니입니다. 노크입니다. 티스입니다. 나 수생이에요. 1프로입니다. 저는 1프로입니다. 본게임 들어갑니다. 초절정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직진. 마지막 순간에. 직진으로 올라가면 초절정 고수들이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면 중상급. 빌림이 여기 성공경험 있고요. 잘 들어갔는데 여기서. 됐어 됐어 됐어. 잡아 잡아 잡아. 끝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빠졌어요. 하나후랑이님. 초절정 고수쿠스. 직진 때립니다. 직진. 마파루입니다. 마파루. 좋아요. 살짝 코스에서는 이탈했지만 성공했습니다. 하나후랑이님. 직진. 직. 아 성공했습니다. 엄청나신 분들이 왔어요.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좋아요. 고생하실까요? 고생합니다. 아 저렇게 빠지면 안 돼요. 버필리. 성공경험이 없구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 기운이 딸리나요. 예능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수댕님. 예능을 아시는. 영상으로 볼때는 그냥 밋밋해 보일수도 있어요 자 들리는거 인텐스로 막 날라다닙니다 배우님 좋아요 잘 들어갔는데 욕볼록이 이번에는 좋아요 아 밑으로 빠졌는데 제이님 요주의 인물이에요 오 좋아요 이번에 오 힘이 많이 늘어갖고 왔어요 오 나이스입니다 나스 댁님 천천히 좋아요 좋아요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아 또 뒤가 빠졌죠 뒤가 빠졌습니다 뒤가 빠지면 아스 댁님 자전거가 뭐 잠을 켰나요 왜요 언니 아 흔들렸어요 흔들렸네 안 돼요 안 돼요 흔들리면 좋다 좋아요 아 확 꺾이네 어 됐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로 갑답해 죽겠네 그리고 이 마이크라고 나대는 건 아니에요 아우 어어 오우 아 아 오우 아 어떻게 올라가 좋아요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아 거기서 아아 살짝 자, 피스님. 좋아요. 80km 넘는 사람이 저렇게 잘 타는 건 처음 봐요. 여기 성공 경험 있어요. 좋아. 아, 떨어졌는데 살릴수. 나스 댕님, 오늘 사실 저 엉덩이에 종기가 나갖고 실력이 그렇게 썩 젖지는 않아요. 수요일에 가서 쨘댑니다.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사뿐합니다. 찍으셨어요? 성공. 어, 성공했습니다. 잘 찍혔습니다. 어, 다들 뭐 이제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어필님, 성공 경험 여기 있어요. 어, 어, 뭐야. 페널킥. 어, 성공했습니다. 약간 위태로웠는데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나스 댕님, 어필님 성공했어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자, 스 댕님. 빨라가. 빨라. 아, 불안하신 분. 오우! 두려워. 이쪽으로 가시면 여겟죠. 나스 댕님. 아, 스 댕님. 잘 들어왔는데. 됐다. 어휴, 발이 안 맞았어요. 나스 댕님, 여기 생소하지만 이제 우측 도전합니다. 우측. 아네모네, 오른쪽. 이것도 쉬운 코스는 아니에요. 제이님. 엄청난 파워는 좋은데. 무서워요, 무서워. 오, 됐어. 오, 뭐야. 오, 밀리. 이건 뭐지요? 밀리오피. 아깁니다. 속도가 있는 게 좀 좋고요. 속도가 너무 없으면 좀 그래요. 좋아요. 나스 댕님. 나스 댕님. 나스 댕님. 동작은 멋있었어요. 많이 늘었네. 좋았어요. 팔뚝에 땀봐요. 육수가 잘 흐르고 있습니다. 잘 살렸습니다. 가랑이 바위 나스 댕님이 먼저 도전합니다. 잘 못 들어갔어요. 요게 묘미에요. 좌악히 탔구요. 한 번 더. 깔끔하게 그냥 원샷 원킬 죽입니다. 차나 호랑이님. 차나 호랑이님. 좋아요. 앞바퀴가 잘못 들어갔어요. 빠졌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이 코스가 재미있는게 여기로 들어가다가 앞바퀴밖에 여기를 딱 걸려야 정확히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로 닫는 순간 쫙 끝. 재미있습니다. 나스 댕 선수 신경질이 약간 난 표정이죠. 나스 댕 선수 예능을 알아요. 나스 댕 선수. 뭐 일이죠. 체면을 세워야 됩니다. 엄청 속상하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올라가고.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완만치 않은 코스예요.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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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어요. 너무 이쪽으로 빠지네. 미치겠다. 진짜. 배우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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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온거 대단한거예요. 예전에는 여기까지가 끝이 있었는데 뭐든지 연장이 돼갖고 저기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급했어요. 아테나님. 빠르면 안 돼요. 여기서는. 좋고요. 잘 들어갔. 아. 발이 닿아버리네. 나호랑이님. 오우. 오우. 동분간. 아유씨. 아유씨. 아유씨 땡입니다. 아유씨 땡입니다.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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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님. 아까 진짜 아까웠어요.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집중. 아유씨. 이게 조금 왼쪽으로 가서 그래요. 아테나님. 정면 준비. 아아. 라스영 선수. 아우. 찍을거리가 많네. 아윽. 아윽. 바들바들 살렸어요 살렸어요 영상에 오래 나오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닐까요? 출발지까지 오겠는데? 출발 짐염의 사라 이구만 짐염의 사라 이 성공입니다 성공 잘 들어가서 요가 아니고요 집중하시고요 올라가세요 좋아요 아 내려오니 여기까지 잘하시네요 간만에 합니다 한편바위에요 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기술이에요 루크님이 한방에 손시범을 보입니다 자 손시범 어필님 이어서 삼편바위 아 조금 아 좋아 조금 밑으로 아니 아니 조금 밑으로 삼편바위에요 잘 들어왔어요 아 왜왜왜왜왜왜왜 나 이거 한번도 못해봤어 기술이 있어야 돼요 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양이 좋아야 되고요 아 조금 잘못 들어왔죠 좀 잘못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잘 깎았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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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됐는데 그냥 밀어볼만 했는데 잘 들어왔고요 나스댕 선수 나스댕 선수 이거는 해야 돼요 아 조금 네 조금 잘 못 잡았어요 코스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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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겁을 내요 내가 잡는데 나스댕 선수 엉덩이에 종기 때문에 오늘 뭐가 좀 잘 안돼요 좋아요가 아니에요 좋아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어디를 어디 사내라 여행기 좋아요 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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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싸 어디였어 요작돈도 좋아요 요작돈 속도를 내고 살아남고 못하는거야 지금 집중력이 없는거야 지금 잘못 들었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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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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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렸는데 살렸어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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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조금 더 내려가요 됐어요 그렇죠 됐어요 가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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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하하하 이 쾌감이 대단한겁니다 간만에 박준현 박준현 코스 이거 진짜 아깝네요 단 한번의 기회인데 그거 한번만 밟았으면 되는데 단 한번의 기회를 했는데 열 번 수 번 해서 되는 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는 한 번, 얘는 딱 한 번, 딱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하는 선악오랭이님 순간 속도가 좋아야 되고요 잘못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짠! 단 한 번, 운도 좋아야 되요 운도 좋아야 되요 단 한 번의 기회, 루크님 단 한 번의 기회 살리느냐? 살려, 살려, 아 흐드는 땡입니다 아깝습니다 선수때로 할 때리만 하면 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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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잡아봐 멋있다 좋아요, 좋아요 단칼입니다 단칼, 단칼 승부 운도 따라야 되요 단칼! 단칼! 내가 착각하겠는데 착각을 못했어요 단칼입니다, 나스생 선수 천천히! 루, 천천히 이루는 조금 지금까지 탄 코스를 저는 사다리 코스라고 불러요 한 칸 한 칸 미션이 계속 있고요 마지막 맨 꼭대기입니다, 사다리 코스 중 성공을 하면은 멋진 서울 시내 뷰가 펼쳐지는 곳 잘 들어갔어요 아직까지는 좋은데 좋아요, 아직까지는 좋아요 됐어요, 왼쪽 공략 좋아요 잘 올라갔어요 제이님 됐어 와 서울 시내 뭐야 이거 봐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 모양새는 조금 그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공기 겁나 깨끗해요 아, 예전에 다시 물어 최선에 다시 물어 최선에 다시 물어 아, 호핑때도 힘들어 아, 좋아요 집착하게 잘 됐고요 와아 여행국대경은 아주 경치가 좋아요 저렇게 멋있게 올라가는구나 자, 본인의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코스예요 성공했을 때 보너스로 멋진 서울 시내 영상이 나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직까지는 좋아요 살렸어요 자, 이제 얼만큼 멋있게 나올 건지 멋있습니다 저 정도 멋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뛰어 놓고요 됐어요 그렇죠 천천히 가면서 가글을 살리고요 올라갔어요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좋아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하하하하 성공은 했는데 멋지게 잡히지 않았어요 자, 멋진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겁나 노력 중입니다 약간은 지금 거칠어요 호핑이 좋아요 그렇죠 잔잔하게 썰었어요 좋아요 정확히 탔고요 어때요? 화려함을 위해서 콜발 하하하 richtig 완벽했었습니다 이것도 지정하게 끝났어요 나스댕 선수, 오늘 컨디션이 안좋아요. 피스님, 피스님의 한방에 화려한 동작으로 볼게 있어요. 이러고 실패하면 쪽팔리는데, 이분은 영상을 왜 나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나스댕님, 너무 잘게 쓰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회자리 빠지지, 왜 자꾸? 피스님. 좋아요. 올라갔고요. 용차, 용차. 너무 기대되잖아. 회원님 도전합니다. 좋아요. 올라갔어요. 회원님, 불그레투지. 서울 시내가 다 나오는 이 멋진 장면을 만드시는 회원님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간만에 대놓고 반칙. 요즘은 이제 루크님이 반칙 안하고 통과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반칙을 해도 되지만, 안 반칙은 점수.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아이고, 칭찬. 칭찬을 못해. 요런 거를 익혀야 돼요. 요거를 몸이 가갖고. 잘 들어갔고요. 잘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반칙 없이. 예능을 알아요. 우리 팀이 예능을 알아. 일단.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오, 좋아요. 조양의 달인. 발이. 발이 안 빠졌다. 배우님.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발만 빠져나갔으면. 하나 호랑이님. 좋아요. 좋아요. 아, 발이 닿았죠. 자, 10점 만점에서 이제 8점. 2점 깎였고요. 또 1점 또 깎였죠? 이제 성공해봐야 10점 만점에 5점 되겠습니다. 아, 호핑으로 조금 벌었어요. 하하. 하하. 배롭고 반칙입니다. 하하. 하하. 담배냄새가 멀리서 오네.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일단. 일단. 일단 안 죽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10점 만점에 8점 벌었고요. 이제 가야돼. 가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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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하. 그렇죠. 아, 조금 잘. 일단 올라가면 갔어요. 하하. 잘했어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하하. 성공입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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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잘못 들어갔어요. 하하. 하하. 지금까지는 장난이 엿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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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떠들겠습니다 근데 안 떠들겠습니다 가 신경이 더 거슬러요 제가 솔직히 내가 해봐도 아는데 깔끔한거 하나 부탁합니다 자 퇴근시간 가까워져요 퇴근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깔끔한걸로 하나 깔끔하게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저기까지가 이제 가는 끝이에요 티스님은 과연 어떤 작전일까 그거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만 해요 아직까지는 그닥 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오래 나오려고 좋아요 그 동작 계속 나와야 돼요 앞에가 안걸리게 조향을 이쪽으로만 바꿨으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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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10점 만점에 9점 됐어 됐어 아이고 땡입니다 냉정합니다 땡입니다 자 스태스님 스태스님 초 스태스님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대놓고 반칙이지만 반칙을 안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되고요 스태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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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을 할 수 있었는데 물론 미끄럽네 자 나스댕 선수 마지막에 마지막 한번 개미를 장색해 보는 것도 좋은데 어 좋다 조향의 달인께서 뭐가 또 부서지는 소리 났죠 아니 앞바퀴 올라가고 몸으로 그렇죠 가요 밟아요 왜 겁내지 않아도 돼요 회원님 좋아요 아 잘 들어갔어요 일단 일단 으아 필살기 나와나요 나쁘지 않은데요 나쁜데요 나쁜데요 살리나요 살리나요 뭔가를 보여줘요 많이 늘었어요 진짜 좋아졌다 이러고 성공하면 대박이고 근데 이거 왜 안되냐면